천천히 멈추지 않는다 혼자 먹네 오늘도 잘 먹네 300미리 잘 먹네 좀 이상하다 도와줘야겠네 기분 좋아? 이제 그만 먹을 거야? 분이 그만 먹을 거야? 다 먹었어? 그쵸 이제? 응 안 먹을 거지? 알았어 그만 그냥 먹었어 아이고 166번 걷네 이게 달가 진짜 아무것도 안해도 저렇게 좋아해 오우 스트레칭 오우 스트레칭 음... 음... 감사합니다.